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서방의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0.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증대가 50.5%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환율 변동성 상승과 자금 조달 애로, 그리고 부품 수급 애로 및 생산 차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재 부품 구매 단가는 평균 8.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대러 제재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와 공유, 그리고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여기에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처 발굴 지원자입니다.